Q. 어디다? 야. 어디야? 어디야? 나 지금 시상식 끝나고 집에 가고 있어.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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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이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감동 안 했는데 그 감동받은 표정 하지마. 왜냐하면 지금 약간 그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너가 아까 받아 썼어야 했는데 뭐야, 시상식 중이었어, 아까 전화 왔을 때. 아, 진짜? 내가 그냥 진짜 스쳐 지나가듯이 딱 한 번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걸 기억해서 사주냐? 와, 스쳐 지나가듯이 딱 열 번 얘기했는데 아이고, 많이 스쳤네, 많이 스치잖아. 잘했지? 그 선전 나올 때마다 나 저거, 나 저거, 나 이사선물로 저거. 야, 내가 청소만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평생 청소만 할 거야, 나는. 오케이, 오케이, 좋다, 좋아. 고마워, 내가. 그럼 샤인이 멤버들을 보면 참 너무 돈독해. 알았어, 그냥 고마워, 잘 쓸게. 하나가 손 대지 말고. 오, 세상에. 안녕. 근데 진짜 남자들끼리 참 이루기 힘들지 않아? 너무, 너무. 모든 분이 신기해. 샤인이랑 그룹이 좀. 맞아, 맞아. 아니, 가끔은 내가 겪은 것도 기분이 이상할 때가 몇 번 있어요. 오, 진짜? 너무 스위트하니까? 멤버들끼리 있으면 또 싸울 때는 싸우기도 같이 싸우잖아요. 오, 그래. 데뷔하고 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시기가 꼭 한 번씩 찾아와요. 다 거쳐간 거. 매일 싸우는 그 시기가 한 번 있고 그게 조금만 지나면 각자한테 너무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확 들기 시작해요. 샤인이는 숙소 생활 얼마나 하고 다 흩어진 거예요? 숙소 생활 한 4년밖에 안 하긴 했는데 흩어지니까 사이가 더 좋아하지도 않고 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 마마무도 그래요? 저희는 되게 빨리 흩어졌어요. 숙소에서 빨리 해체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오래 살았다 보니까 이제 되게 그냥 뭐만 해도 예민하고 그냥 물잔이 올려져 있어도 그냥 이렇게 되고 그냥 이렇게 되고 뭔가 그런 시기가 오는데 이제 해체하고 나서 훨씬 더? 더 엔특해지는 거예요. 더 큰 양은 다행이